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 시절에 약속한 각종 지역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충북 공약은 크게 16개입니다. 바이오와 태양광, 공항 활성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8대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국가엑수축고속철도망,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 등 다른 시도와 연계된 공약도 6개 있습니다. 선거 마지막에는 충주를 방문해 무예스포츠 중심도시와 중앙노인전문교육원을 추가로 공약했습니다. 충북을 다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 충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개헌 약속을 꼭 지켜달라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들이 바라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의 다 공약으로 들어갔는데 빠른 신뢰이 이루어져서. 대통령 공약은 청와대가 정리해 조만간 정부 부처에 전달하게 되고 부처별로 세부 계획을 세워 이르면 내년 예산부터 반영됩니다. 해당 부처를 설득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청주경유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 일부 현안은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